아무도 부자가 되려는 희망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태어날 때부터 가난했다는 사실이 한 인간의 운명을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주지는 못한다. 오히려 역사 속에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다. 이들에게 가난한 삶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의지의 원동력이었고 인생의 소중한 재산이었다. 민수는 시골 마을에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가 태어난 마을은 작은 공동체였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농사를 지으며 근근히 살아가는 형편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대대로 농부였고 그들의 삶은 그리 많이 변하지 않았다. 가난은 그들의 일상이었고 마치 그들에게 부여된 운명처럼 보였다. 민수의 아버지도 그랬다. 그는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빵을 갈고 씨앗을 심으며 하루하루를 보냈다. 저녁이 되면 피곤해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와 민수에게 농사일을 가르쳤다. 아버지는 민수에게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농부로 태어났고 농부로 살다가 농부로 죽을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란다. 하지만 민수는 그 말이 이상하게 느껴졌다. 왜 가난이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져야 할까? 왜 우리는 다른 삶을 꿈꿀 수 없는 걸까? 이런 생각들이 어린 민수의 마음속에서 자라기 시작했다. 민수에게는 특별한 할머니가 있었다. 할머니는 민수의 질문에 답해주며 그에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다. 할머니는 말하곤 했다. 민수야 우리는 지금 가난하게 살고 있지만 이 가난이 우리의 운명이 되어서는 안 된다. 너는 더 나은 삶을 꿈꿔야 한다. 부자가 되려는 희망을 가져야 해. 아무도 부자가 되려는 희망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상태로 있는 거란다. 할머니의 말은 민수의 마음에 깊이 박혔다. 그때부터 민수는 다른 삶을 꿈꾸기 시작했다. 그는 가난이 그저 받아들여야 하는 운명이 아니라 벗어나야 할 현실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가 희망을 품기 시작하면서 그의 삶은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했다. 민수는 학업에 매진했다. 마을에서 유일하게 고등학교를 졸업한 그는 도시로 나가 대학에 진학했다. 대학에서 그는 경제학을 공부하며 어떻게 돈이 움직이는지 어떻게 부를 창출할 수 있는지를 배웠다. 그는 공부를 하면서도 틈틈이 일하며 학비를 마련했고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과 네트워크를 쌓았다. 졸업 후 민수는 한 기업에 취직했지만 그는 곧 자신의 사업을 시작하고 싶다는 열망을 느꼈다. 그렇게 그는 작은 창업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실패도 겪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항상 할머니의 말을 기억했다. 부자가 되려는 희망을 가져라. 민수는 그 희망을 잃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했다. 결국 민수는 자신의 사업을 성공으로 이끌었다. 그는 마을에 누구도 꿈꾸지 못했던 부를 이루었고 성공적인 기업가가 되었다. 그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히 운이 좋아서가 아니었다. 그것은 가난을 운명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더 나은 삶을 향한 희망을 품었기 때문이다. 민수는 성공 후에도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고향 마을에 돌아와 마을 사람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그는 학교를 세우고 농업기술을 가르치며 마을의 경제를 활성화시켰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부자가 되려는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아무도 부자가 되려는 희망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가난했던 겁니다. 민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긴다. 가난은 운명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는 현실이다. 희망을 품고 더 나은 삶을 향해 나아가는 의지야말로 우리를 가난해서 벗어나게 하는 원동력이다. 1. 무엇이든 메모한다. 부유한 사람들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은 아니다. 그들 역시 우리와 같이 평범한 사람들이지만 한 가지 다른 점이라면 그들은 미래 트렌드를 예측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이다. 스티브 잡스는 매일 아이디어를 메모했고 그것은 종종 애플의 혁신적인 제품의 플랫폼으로 탄생했다. 2. 일의 경중을 따진다. 미국 온라인 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부유한 사람들의 80% 이상이 매일 아침 업무 시작 전 일의 경중을 따져 업무의 순서를 정한다. 겉으로 중요해 보이는 업무가 사실은 가볍게 넘겨도 되는 일일 수도 있고 업무에 소요되는 시간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매일 운동한다. 부유한 사람들에게는 매일 운동하는 습관이 배어있다. 운동을 하지 않는 일반적인 이유 중 하나로 시간이 없다는 핑계를 대지만 부유한 사람들은 없는 시간을 쪼개서라도 운동한다. 그들은 건강이 억만금으로도 환산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4. 작은 지출을 우습게 여기지 않는다. 워렌 버핏은 작은 지출을 조심하라고 말했다.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이 있듯 작은 지출이 모여 큰 손실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부유한 사람들은 재산을 구축하는 동안 사치와 필수적인 지출을 식별하는 능력을 키워 검소함이 몸에 배어있다. 5. 하루를 빨리 시작한다. 부유한 사람 중 대부분은 아침형 인간이다. 하루 중 아침을 생산성이 가장 높은 때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충분한 숙면을 취하되 일찍 일어나 경기전 워밍업처럼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명상을 하거나 독서를 하며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다. 실제로 아침에는 창의력과 상상력에 관련된 운회 활동이 활발함으로 유튜브와 책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는 일이 효과적이다. 6. 책을 항상 곁에 둔다. 부유한 사람들 사이에는 실제로 독서광이 많다. 그들이 독서 습관을 중요시하는 이유는 폭넓은 간접 경험과 정보를 축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늘 손이 닿는 곳에 책을 두거나 자녀들 교육법으로 책 읽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 것도 독서의 중요성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책 읽을 시간이 없단 핑계대는 대신 출퇴근 시간에 유튜브의 교육 채널을 활용한다.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의 책을 골라 하루 10분씩이라도 꾸준히 읽는 연습을 한다면 독서 습관이 자연스레 몸에 뵐 것이다. 7. 주변인에게 소홀히 하지 않는다. 부유한 사람들은 진심을 담아 주변인에게 감사함을 표현할 줄 안다. 이들은 사람들과의 유대를 중요시하고 다른 사람과 오래 지속되는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평생 친구들에게 축하 전화를 해주는 습관을 기르고 안부를 묻는다. 8.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노력한다. 어렌 버핏은 위험은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데서 온다고 말했다. 부유한 사람들은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이해하려는 태도를 가진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을 즐길 줄 안다. 다른 사람들에게서 배울 점을 취하면 더 나은 사람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9. 긍정적 사고력을 유지하려 했었다. 부유한 사람들은 마인드 컨트롤에 뛰어난 모습을 보인다. 감정에 치우치거나 부정적 개념에 연연하지 않으려는 연습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들은 비판적이지 않으며 긍정적인 측면을 찾으려고 노력한다. 10. 플러그를 뽑는다. 부유한 사람들은 하루 TV 시청 시간이 1시간 미만이라고 한다. 시간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단순한 재미를 포기할 줄 아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이다. TV 앞에서 낭비되는 시간을 다른 생산적인 일에 할애하는 것이 이득이라고 생각한다. 철학 증명 문제 왜 성필원이 세상에 존재해야 하는가 왜 무가 아니고 유여야 하는가 세상에 성필원이라는 존재가 없다고 가정해보자. 그렇다면 아무런 법칙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법칙도 어떤 것이기 때문이다. 아무 법칙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허용될 것이다. 모든 것이 허용된다면 무는 용납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무는 그 자체를 용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성필원은 이 세상에 존재해야 한다. 철학 문제 증명 끝.